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강현욱 검사라고 합니다.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. 지금 이 사건에 연관된 분들이 모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데다가 연령대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에요. 그래서 본검사가 이렇게 비대면 약식 조사를 구제를 해드리고 있다는데요. 사건 자체가 인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을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. 방금 들으신 음성은 범죄 영화 속 목소리가 아닙니다. 모두 피싱 범죄 범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.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.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.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12 경찰청 보고 있습니다. ails을 잊고가 오지adas 내인真的 일 procedures